삼양패키징 가능성을 향한 끊임없는 도전 부다 나은 기술과 제품으로 고객의 가치를 높이고 인류의 미래를 풍요롭게 하는 기업 삼양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합니다 삼양패키징은 1979년 국내 최초로 페트병을 생산 공급한 이후 지금까지 페트병과 프리폼 제조 분야에서 업계를 선도하며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특히 2007년 국내 최초로 아셉틱 라인을 도입한 뒤 지속적으로 라인을 증산하며 아셉틱 음료 제조 회사로서 선지적 지위를 확고히 하고 있고 삼양 아셉시스 브랜드는 신선하고 깨끗한 아셉틱 시스템의 상징으로서 높은 인지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경영 효율화, 신시장 개척, 인적 자원 및 제품 포트폴리오 업그레이드 R&D 효율성 재고를 바탕으로 한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로 고객과 주주, 직원을 위한 최고의 가치를 창출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삼양 패키징은 진천, 대천, 양산의 생산 공장을 갖추고 국내 최대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원활한 공급이 가능합니다 삼양 패키징은 일반적인 생수 등을 위한 상압병 외에 고온의 내용물을 담는 매열병, 탄산 음료를 위한 매압병 이 두 가지 특징을 다 갖춘 매열압병의 공급이 가능하며 페트병 제작을 위한 반제품인 프리품까지 공급이 가능합니다 우유가 들어있는 음료, 곡물 음료, 혼합차, 액상 분유 등 산도가 낮은 저산성 음료들은 미생물이 번식하기 쉽습니다 이 때문에 기존의 매열충전 방식으로는 밀크커피의 경우 페트병에 아예 담을 수조차 없었고 액상차의 경우 사멸하지 않고 잔존에 있는 토양균이 부패하여 품질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음료는 아셉틱 충전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아셉틱 충전이란 무균화된 내용액을 무균화된 용기에 무균 상태에서 상온으로 충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명이 국내 시장에 도입한 아셉틱 충전 기술은 반도체 공장과 같이 오염원을 원천 차단시킨 클린룸에서 제조하므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음료를 생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온 상태에서 음료를 채워넣는 아셉틱 공법은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제조 공정이 철저히 무균 상태로 관리되믄 물론 페트병과 병마개까지 완전 살균 처리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마실 수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전자동 다기능 추출기를 이용해 추출하여 음료의 고유한 맛과 향을 지켜드립니다 또한 내용액을 초고온으로 순간 멸균한 뒤 급냉하여 음료가 지닌 영양소의 파괴를 최소화합니다 뿐만 아니라 페트의 중량을 감소시켜 연료비 절감 및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가볍고 다양한 디자인으로 소비자들에게 보는 즐거움까지 선사합니다 삼양 패키징은 2007년 1호기를 가동한 이후 2010년 2호기, 2014년 3호기를 추가로 증설하여 기존의 커피류, 액상차류 외에도 두유와 액상분유, 주스류 등으로 제품군을 꾸준히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3호기는 28mm 캡 제품에서부터 38mm 광국캡, 푸시풀 캡 제품까지 선택적으로 생산할 수 있어 고객사와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OEM 사업이 주력 사업이지만 음료 개발에 관련된 전문 인력과 파일럿 음료 제조 설비를 보유하고 있어 고객이 원하는 음료를 자체에 개발하여 제공해 드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품질 경영 시스템인 ISO 90001 인증은 물론 국제식품기구로부터 FSSC 22000, 식약처로부터 GMP와 HESOP을 인증받아 식품 안전성을 인정받았고 지금도 고품질의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셉틱 무균 충전은 총 9단계의 정밀한 공정을 거쳐 생산됩니다 시간당 36000번의 생산 능력을 가진 블로우 설비는 고품질의 페트병을 생산합니다 페트병은 공조 공항과 헤파 필터를 거쳐 공기압 2성 콤베이어로 안전하게 충전기에 공급됩니다 국료 최초 다기능 추출기는 다양한 추출 조건으로 설정이 가능하며 균일성을 보장합니다 추출액은 원심분리, 저장, 조합 등의 단계별 공정을 거치면서 이물이 완전히 제거됩니다 조합된 음료 제품은 초고온 순간 멸균 처리 공정인 AUHT와 아셉틱 탱크로 송액됩니다 이때 짧은 시간 열 처리를 한 뒤 바로 상온으로 냉각시키기 때문에 가장 신선한 맛을 유지합니다 무균수 제조 설비는 정지된 물을 완전 무균 상태로 만들어 용기 세척과 기기 클리닉용으로 사용합니다 필링 공정은 중앙 콘트롤룸에서 전자동으로 제어하고 있으며 시간당 3만6천분의 충전 속도로 급병, 멸균 린스, 멸균 린스, 무균수 행금 린스, 충전 과정을 진행합니다 스마트 라이트 기술에 초선명 화상 분석 시스템을 갖춘 비전 검사기는 캐핑 검사와 용량 검사를 실시합니다 어큐 컨베이어는 6,000분을 10분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어 후처리 정체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라벨 교차와 후처리 트러블에 즉각 대응이 가능합니다 400bpm 두 대의 라벨러는 가동률을 높이고 유연한 생산성을 보장합니다 만약 한 대에서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자동으로 대응함으로 일정 시간 생산에 지장 없이 가동할 수 있습니다 랩 어라운드 케이스는 종이박스에 제품을 포장하거나 직스팩 포장도 가능합니다 정밀한 설비 특성으로 세련된 포장이 만들어지며 이후 5일간의 배양 검사를 비롯해 완벽한 품질 검사를 마친 뒤 출하됩니다 늘 고객의 행복 고객사의 성장과 함께해온 국내 정상의 패키징 기업 삼양 패키징은 보다 완벽하고 선진화된 시스템으로 더욱 맛있고 안전하며 건강한 음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삼양 패키징은 보다 완벽하고 선진화된 시스템으로 더욱 맛있고 한글자막 by 한효정